예, WTV 참 감사합니다. 60명을 덮받습니다. 여러분의 성원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몸이 부서더라. 지금 햄. 햄은 참 리치햄이죠. 기모띠 아닙니까? 햄은 리치햄. 음, 사우나는 사우나. 자, 햄 맛있겠죠. 여러분들 주말이라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한 마만에 버려면 뭐합니까? 돈을 500만원, 1000만원씩 버려도 몸이 상하면은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건강해야지. 아침은 다 챙겨 먹고 아침은 많이 먹고 점심은 중간, 저녁은 소식하게 되는데 저희는 타이밍이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엄청 먹어버려요.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죠. 당연히 안 좋아지죠. 안 그렇습니까? 기모띠? 그러죠잉. 그러는 거예요. 아침은 적당히 많이 먹고 점심은 좀 먹고 저녁은 소식을 해야 되는 게 한국 사람들의 병이 뭐 암 걸리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유가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건강해야 됩니다. 오래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잠깐만요. 여러분들 이 세료를 오늘 어떨 것 같아요? 오늘 한다는데 어제 뭐 새벽까지 공부를 했단다. 관련 이세들이 연구를 연구를 많이 했다는데 저는 오늘 이세들도 그래도 한 번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희망사항이죠? 지금 희망사항인데 어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김호대 김 김은 다비로님 정말 성취를 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정말 인재입니다. 다비로님 정말 인재에요. 얼굴도 잘생기고 정말 인재입니다. 이런 얼굴이 없습니까? 한국당에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모찌 아십니까? 네? 그죠? 다비로님 다비로는 다비로 끓이는 방법 예술을 마주십시오. 두 개 딱 마주십시오. 깡도 마치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비로 예술을 끓여요. 얼굴도 잘생기고. 다비로 잘 끓이고. 먹는 것도 잘 먹고. 바보색시오. 먹방 예술입니다. 햄 밥.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예요. 기모찌. 마금 씻으면 자꾸봐. 먼저 형이 생각하는 이 마금. 이 마금. 얼마나 깊습니까? 봐보세요. 이것도 흘려버리고. 여보세요. 예. 달걀. 여러분들. 정말 맛있게 식사하시고. 정말 맛있게. 예. 먹어야 됩니다. 예. 달걀을 많이 드시고. 여러분들 정말. 혼자 드시더라도 정말 맛있게 드십시오. 예. 싱거지 있고.